잠시 후에 빨대가 내가 보냈는데 이 לנו invent라 제압 완료 표적 확인 직원들이 우세연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흔들어 실례라고 부른다고 하다군 어? 출력이 왜 이러지?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가진 톡톡 이렇게 그 지금 시작에 강압을 수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압을 수려했습니다 이제 강압을 수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압을 수려했습니다 히힛 히힛! ㅋㅋ 히힛 이 전투는 승리할 거야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이 전투는 승리할 거요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 히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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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히힛, 히힛 히힛, 히힛, 히힛 우리가 우세를 정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? however Golden State 히힛,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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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였네요.